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일곱 번째 소금과 빛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도하시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금과 빛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소금과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 그리고 강의의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고 결론을 짓죠. 저도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해놨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그러다가 다 찢어버리고 사실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그렇게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사회개혁에도 참여하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주제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확정짓게 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정말 세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18절 16장으로 가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하세요. 절대 세상은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을 존경해 주지도 않아요.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빛과 소금을 핍박하여 환란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이라면 세상이 교회가 그런 도덕적 윤리적 착한 삶을 행했을 때 행위를 행했을 때 정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돕고 IT에 헌금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털어내고 이런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착한 행실은 그런 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분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러한 세상적 착함이라면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성도의 세상적 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타 종교인들의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걸까요? 그들의 착한 행실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실일까요? 교회보다 타 종교인들이 착한 삶을 훨씬 많이 살거든요. 성도보다 훨씬 많이 살아요. 그들의 착한 삶은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본문 16절에 착한 행실은 그런 종류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착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가토스와 칼로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 둘은 서로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칼로스, 오늘 본문에 쓰인 칼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폭넓고 깊은 선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10장 11절로 가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서 이 선한, 이 칼로스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한 일 그게 칼로스, 선함, 착함인 거예요. 그리고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거기에서 착한 이게 아가토스예요. 예레미야스의 예면 그 두 단어는 서로 혼용해서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일,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한 착한 일이라기보단 예수님의 착한 행실 혹은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서 기인한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죠?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비움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부인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 의해 새 창조가 일어났죠. 교회가 탄생됐단 말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새 창조의 행위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 그게 하늘나라 백성들의 세상 속에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에서 그 착한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어디에 나오는 단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아가토스라고 번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야 보기에 참 좋다라는 그 토브 좋다 그 창조의 언어가 착함이에요.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창조의 언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붙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착한 일은 예수가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탄생케 하는 새창조의 사역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착한 일이 성도에게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삶 착한 행실은 자기를 부인당하고 순환의 삶을 통과하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새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 삶이 착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착한 행실 순종의 착한 행실 십자가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언어도단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성품 이런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 그게 독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삶 속에 가입을 해서 세상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인내와 수고와 섬김과 순종의 삶이 비워짐의 삶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야, 어떻게 저 삶이 저 속에서 나타나지? 라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살아낼 수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이 성도의 삶에 나타날 때 야, 전능자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서 구별된 저들의 삶 속에서 진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드러나므로 말입니다. 아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어절의 진의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소금이란 것의 근본 성질이 뭐죠? 구별입니다. 구별. 소금은 부패의 대척점에서 부패와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고 빛은 어두움의 대척점에서 어두움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란 세상은 흉내를 낼 수 없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도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일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의 양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며칠 전에 입적한 법정스님 같은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삶을 굉장히 훌륭하게 살다가 간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세상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산 사람이 맞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산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삶은 성도만 살 수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살아내고 간 삶은 성도가 살아야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로 맺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열매가 곧 생명은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법정의 책을 참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그 중에 몇 군데만 제가 인용을 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있다는 뜻이다. 제가 가끔 이런 말 잘하죠. 법정에게 배운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의 힘, 세상, 가치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자기 부인입니다. 무수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청빈론이죠.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자기 성찰입니다. 이분이 길상사라는 절을 개척했는데 그때 개척예불에서 개척예불에서 그분이 법문을 하나 법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떤 절이나 교회를 물을 것 없이 신앙인의 분수를 망각한 채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혁주의죠. 이분이 이렇게 살다 갔다니까요. 실제로 적어도 성도에게 요구되는 착한 행실은 이런 삶은 아니에요. 이건 불교인도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스님도 살 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힌두교인인 간디는 어때요?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고 하루 종일 그 산상수훈을 실천하며 살았던 간디 힌두교인입니다. 착한 행실인가요? 빛과 소금입니까? 간디 본받자문서요. 슈바이저는 어때요? 빛과 소금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 슈바이저를 본받아 아프리카로 가지 않아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등불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도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위로만 본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착한 행실을 많이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산상수훈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이 빛과 소금의 삶 착한 행실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와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니까 그걸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함의 행실이라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나 살인마라고 낙인이 지킨 김대두 같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는 건가요? 착한 행실이라고는 개뿌리는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살인만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다 갔습니다. 김대두가 제일 자주 한 말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너무 뻣뻣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도주의 불가능한 인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해내시는 그 일 그리고 그 일 속에서 그에게서 격발되어 나오는 모든 사고와 행위가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게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도덕책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도덕책의 권위와 가치가 같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그냥 선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은 당연히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그 착한 행실에 의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은 엄밀히 말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새창조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에 짠 맛이 있을 수 없고 어둠 속에 빛의 속성이 혼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성도도 할 수 있고 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소금과 빛의 삶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도가 빛과 어둠 부패와 소금으로 구별이 된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착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업그레이드되어서 선하게 바뀌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쇼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연극은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를 찔러가며 왜? 내 가치 향상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삶을 내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카운터 안 하세요. 그 삶을 전혀 카운터 안 하세요. 오히려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힌두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불교인들보다 더 착한 행실을 못하냔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착한 행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착하게 안 살아도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세인의 의의보다 우리의 의의가 크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신명기 11장으로 가보세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가나 아니죠. 약속의 땅 그것을 얻을 것이며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정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못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죽었는데 세 사람 60만명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키는 자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죽여버리고 새로운 자로 만들어 가난한 땅에 들여보내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의입니다. 지금 신명기 11장의 이 요구 그리고 너희들의 의가 바리세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의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로마스 3장 21절로 가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는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다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세상은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선물로 받고 왜 자기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의의만을 의지해 하는지를 잘 배우며 인간은 그렇게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해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B사감과 러브레토의 엄격한 사감선생 아니에요. 이거 안 들고 가면 혼날까 봐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그분은 나를 반겨주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삶이란 신자 자신의 착한 행실을 내어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주도권도 주님이 지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소금의 삶 예수님의 빛의 삶을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빛댐과 소금댐의 삶이에요. 그럼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이에요. 그냥 괜히 갖다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야 13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소금을 소금을 소재로 쓰신 건 바로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소금 언약의 소금을 소재로 쓰신 것이지 부패를 방지하고 또 뭐에 쓰이죠? 짠맛을 내는 그러한 가사 실습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을 동원해다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설교를 할 때 그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 다들 좋아해요. 못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왜?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좋은 설교라 그래요. 아니에요.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교회는 소금 언약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소금입니다. 소금 즉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부어지지 않는 자들 안는 자들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도로 소금이 쓰인다니까요. 구약성경에 에스게에서 16장 사절 보세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게 죄인들의 실체예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됨 거기에 가입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스 9장 13절로 가보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 그 언약의 실체가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이나여 그는 세원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대에 범한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원은 유원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원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원한 자가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이웃의 언약 등등의 그 언약의 원형이에요 이게 여기에 유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디아테케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 위에 언약이라는 단어와 밑에 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 그 당사자가 죽어야 하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래요 그 언약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바로 이 언약의 그림자들인 거예요 창세 전에 있었던 바로 이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혼인잔치 비유에서 포도주틀을 밟으심으로 해서 자기의 몸에 자기의 피를 뒤집어 쓰신 그 포도주틀이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의 피를 뒤집어 쓰신 낙위타신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피의 언약의 구체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원형이고 그게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죽어야 할 자를 건져내는 피의 언약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된다 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의 그 피 십자가 그분의 저주받은 삶 그분의 불이함으로 떨어지는 삶 순환의 삶 이 전체가 소금 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어져서 하나님께 도저히 드려질 수 없는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니들이 소금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착하게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기 끌어라 법정처럼 김수환 추기경처럼 이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소금의 짠맛입니다 그 맛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옛사람 죽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못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저주요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모로 설명을 해요 열한기하 2장으로 가보세요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가로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군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리고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좋지 않아서 그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아이를 유산하게 되곤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여리고에 우물에 소금을 뿌려서 좋은 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죽은 물에다가 소금 갖다 퍼붓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금 언약에 관한 이야기지 소금이 이런 효력을 갖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소금이 뿌려진다 소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회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의 상징으로도 쓰여요 수레국기로 가볼게요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수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석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의미도 함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은 어떤 구별된 자들에게 먹혀집니다 레위기 2장으로 가보세요 13절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 중에 소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밀로 특히 6월절 3일 후인 첫 이삭 드리는 날에는 소금을 친 소재만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 유일하게 그날은 소재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소재를 드린 나머지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거예요 소재에 이미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첫 이삭 드리는 날에는 밀을 빠서 소금을 치고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은 보리 첫 보리의 수확을 드리는 날이고 첫 이삭 드리는 날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첫 이삭 드리는 날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받쳐짐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을 친 소재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을 먹는 것 그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금이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이 부정한 재물인 우리에게 처져서 우리를 정한 재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소금이 그 재물에게 먹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에게 소금의 삶이 전가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연합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또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로 그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번지에도 다 소금을 쳐요 근데 소재에 친 소금은 그대로 떡으로 만들어져서 아론과 그의 후손 즉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물이 아론과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에게만 주어요 레위기 2장 10절로 가보세요 소재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선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돼지와 개에게 안 주어진다니까요 산상수온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4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선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선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뭐예요 죄입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어디서? 회막들 회막은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소금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 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동안에 홈리스들도 열심히 찾아가고 구제사업에도 열심히 힘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게 소금이 되기 위해 한 행위라면 그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나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언약 안에 들어있는 소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16장이나 역대야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금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재수없어 소금 치는 게 아니라 구별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약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죠 요한봉 6장으로 가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로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 성소 안에 들어있던 떡상 위에 있던 바로 이 떡 이게 예수란 말입니다 이게 소금떡 이게 우리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서 드러나는 걸 소금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비워짐 예수님의 부인당하심 예수님의 순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손해 이게 소금이잖아요 그 소금이 창조를 낳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는 이 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청념결박하게 살리라 그게 썩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세상을 한번 밝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데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이 착한 일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그걸 발각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비워질 수 있어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전혀 잘못 알고 있었죠 소금의 삶은 그런 거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그거는 세상을 썩히는 삶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역창조의 삶이 새창조를 완성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는 새창조는 이 역사 예창조를 먹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 생명의 소금 거룩의 소금을 만지고 거룩하게 된 여자가 있죠 혈류병 앓던 여인 가볼까요 마태봉 8장 16절 저문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구원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혈류병 환자가 부정한 병이에요 그거는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거룩한 소금을 만졌더니 아까 우리 봤죠 레위기 에스겔소 나오잖아요 거룩한 소금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것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냐면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고친 건 사망과 사망의 증상을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소금으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 소금 자체가 내가 비워지고 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꾸 덕을 보는 것 그게 소금의 삶인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소금의 삶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들 법정이나 간대나 슈바이처나 전부 칭찬받았잖아요 그들 뒤에 하나님이 칭찬 안 받았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소금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이 되고 나는 낫댕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게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에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경관한 삶을 내어놓아야지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만끽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도 못한 못한 상태에서 딴 데 가서 함부로 막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이야기인 거예요 병이 낫는 건 바로 우리의 죄 그로 말미암는 사망 그리고 사망의 증상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져가버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 창조사에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되어라 그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옵으로 주어지는 게 민숙에 나와요 민숙이 18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거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내가 영령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제가 노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오자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걸 저한테 주면서 음식을 응식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유치해가지고 응식 맞아요 이 응식이라고 번역이 되는 호크는 목 과업 의무 규례라는 거예요 그걸 응식이라고 그러죠 옛날 우리 고어로 음식이라고 죽어도 웃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깃이 주어지는데 그 분깃 목 의무 규례가 뭐냐면 소금을 친 재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영령이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먹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예수처럼 살아요 세상에게 당하고 미움받고 비워지고 손해보면서 나는 없어지고 내 이웃과 하나님이 덕을 보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챙겨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녹록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 하나님의 편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거기는 바로 지옥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가 마가보금에 나와요 9장으로 가볼게요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이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제가 어제 이걸 연구하다가 아 내가 써놓은 원고가 잘못된 거구나 라고 찢어버린 게 이걸 이해하면서 제가 잘못 봤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49절을 보면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죠 그리고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지옥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은 그 언약이 체결이 됨과 동시에 인류를 둘로 갈라버려요 선택된 자 아닌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지옥 갈 자 둘로 갈라버려요 언약 안의 백성 언약 밖의 소품 그래서 이 역사와 공간이 창조 때부터 둘로 분리가 되었던 거예요 빛과 어두움 첫째 날이죠 궁창 위에 영역과 궁창 아래의 영역 둘째 날 물과 묻 이렇게 둘로 확연히 갈라져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힘 그 창조의 힘이 그 갈라진 것의 한쪽을 없애버린다라는 언약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힘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만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그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성추됐죠 거기는 빛이 있는데 태양도 필요 없는 빛이 있더라 그 빛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으로 갈라진 하늘과 땅이 궁창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물과 묻 저주의 물이 다 물러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니 저주의 물이 다 물러가고 마른 땅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성추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둘로 갈라져요 그 구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반대편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는 그들의 악마됨과 그들의 지옥행을 확정짓는 확실한 저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소금불이에요 그 지옥불은 예수의 불이며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지옥불이 다른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부어지면 불세례가 되는 거고 그 불이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부어지면 야 쪽팔리게 왜 내가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 라는 저주의 불이 되는 거예요 나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왜 내가 하나님만 말만 들어야 돼 이게 저주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불이에요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소금불 불이 불이 부어지는데 고난이 고통이 부어지는데 영원한 고통이 부어지는데 그게 소금 언약으로 부어진단 말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의 불세례로 그 불을 받지만 그 불소금을 지옥에 갈 자들은 받자마자 나는 나는 그 은혜 받기 싫어 나도 율법 지킬 수 있고 나도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법정이나 슈발자나 간디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은혜만 의지해야 돼 왜 내가 티끌리야 왜 내가 죽은 흘기야 그놈들이 지옥의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정말 잘 생각해 보고 믿으셔야 돼요 도덕책 윤리책 보고 그것대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낸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양심대로 사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럼 율법 지키는 삶을 산 바리세인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의 의인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고 착한 일 하던 사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던 사람 율법에는요 속죄일에 딱 하루 금식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특심이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했어요 그 왼수들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했다니까요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 남은 돈으로 구제했습니다 바리세인들이 그거 자랑했잖아요 예수님이 기특하다 아이고 착한 것들 그러지 않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니까요 누가 니들 뭐 그런 거 하라 그랬냐 여러분 금식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욕 먹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세상은 억지로 가기 싫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기 싫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은혜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여기에 불만 탁 보태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싹 빠져나가고 여기에 불만 보태면 여긴 좀비들 세상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의 목에 가치없이 이빨을 꽂아 넣는 지옥의 마귀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사하게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모든 스포츠 게임 다 뭐예요 적군의 목에 이빨을 꽂자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거 보고 광분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 졌다고 며칠씩 낙심하여 풀죽고 헛개비들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저는 일주일 내내 골방에 갇혀있지만 제가 혼자 잘 사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밖에서 홀홀 날라다니면서 헛개비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겨요 그래서 바로 위에 내용처럼 자신들의 죄가 발각이 되면 팔과 다리라도 짤릴 기세죠 어떻게 이 더러운 걸 내 몸에 지 팔과 다리라도 짤릴 기세예요 그게 정직한 세상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유다였잖아요 이 더러운 인간 죽여버려야지 스스로 죽인 거예요 남자답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귀라니까요 멸망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자기 팔과 다리를 잘라서라도 자기의 위신을 챙기는 게 세상이에요 성도는요 그런 죄가 폭로될 때마다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팔다리가 잘려져 나갔다라는 걸 내가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 용어가 쓴 거예요 쓰여진 거예요 아포콥토 찍어버려라 아포콥토라는 건 제사 용어예요 컷더 커버넌트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컷더 커버넌트 그러죠 잘라다 잘라버리다 찍어버리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봤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나가잖아요 그 쪼개 쪼개짐 그게 찍어버리다 아포콥토 그 단어가 왜 여기 쓰였겠어요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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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니들의 의의로 니네들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포콥토 언약 안에서 예수가 잘렸다는 것입니다 고춧끝을 쪼개다 정직이에요 그게 정직이에요 그게 사회개혁입니다 그것이 그게 자기 위신 챙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챙기기에요 그게 세상은 살만하다는 거죠 다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그 피의 언약 속에서 소금 언약 속에서 그냥 거저 구원 받는 거예요 지옥의 갈 자들은 절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자되기 경쟁에서 절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큰 자되기 경쟁이 지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계속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그냥 읽어보라고 했죠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큰 자다 네가 큰 자다 이 싸움하는 데서부터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힘의 원리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놈들은 지 팔다리라도 잘라낼 기세로 깨끗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놈들에게는 불소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 언약을 아는 이들은 아니야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팔다리가 찍혀져 나갔고 내 눈이 뽑혀져 나가야 할 때 예수님의 눈이 뽑힌 거야 라는 이 소금 언약을 아는 이들은 그 소금을 마음에 둔 이들은 큰 자 경쟁에서 빠져나와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소금 이야기 바로 다음에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잠을 한잠도 못 잤지만 너무 행복해 했는데 그러니까 확 풀리잖아요 그죠? 문맥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전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세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그렇죠? 좋은 것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불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소금의 맛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천년 지나도 소금은 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 언약의 영원성 그리고 그 언약의 은혜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짠맛은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다? 쪼개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나의 옛사람이 쪼개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훌륭한 업적을 쌓고 내 인격이 칭찬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소금이 아니라 나는 자꾸 죽은 흙으로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창조의 착한 일을 하고 계신 예수만이 영광을 받는 그 삶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들은 힘겨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한 자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넉넉히 통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내에요 그게 오래 참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삶 속에 소금이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 찾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폭로당하는 현장에서도 절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가치를 챙기려고 부산을 떨거나 율법과 도덕과 윤리 뒤로 숨지 않고 또 험담과 시기와 질투 뒤로 숨지 않고 그 연약함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삶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패성과 연약함을 폭로당하면서도 그 더러움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인 것이며 힘겨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꿋꿋이 견디며 일어서는 예수의 증인의 삶인 것이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 그것이 소금의 삶이에요 법정이나 간디나 휴바이처는 자신들의 영광을 스스로 챙겨서 가졌지만 성도는 절대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내용이 산상수은에 붙어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상수은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는 빛과 소금이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로 살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은의 이 내용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참 고단한 삶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나의 죄로 말미야마 내가 자꾸 죄인으로 폭로되거든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욕을 먹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소금의 삶이 뭔지 마찬가지예요 찬빛은 소금원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전체가 그 빛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못 알아봤다 그분이 진짜 빛이다 빛 빛 빛 빛 계속 빛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건 예수예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가 세상에 오시니까 어두움이 어두움이라는 게 드러나버렸어요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게 드러나버렸어요 그 하늘의 빛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본다고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르쳐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르쳐 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자신의 실체가 흑암, 어두움임, 어두움, 소경임을 직시하고 구원자의 은혜와 극휘를 바라는 자들이 눈을 뜬 자들 그들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상적 꿈과 야망을 쫓아서 일로 매진하는 그런 이들을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을 뜬 자들이 빛에 의해 빛으로 들어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빛이라고 해요 그 빛의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 중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 중 거기 빛이 없으며 이게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의 언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이 세상이 가치가 없어? 왜 이 세상이 살만하지 않아? 왜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야? 왜 이 세상이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자 어떤 구별된 무리가 아 맞구나 그리고 그 세상을 올바로 보고 거기서 뛰쳐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를 먹는 묵시의 일인 것입니다 2사에서 59장 보세요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오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원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환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그냥 시체들이 걸어다니면서 시체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체들이 재벌이 되고 시체들이 인기 연예인이 되고 시체들이 스포츠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들을 부러워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떤 놈은 한 시간 나와서 신나게 놀고 내가 버는 1년 연봉을 벌어간다 그거 부럽다는 얘기죠 그거 시체들이 갖고 있는 소유가 왜 부럽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세상을 보는 빛이라면 눈뜬 자라면 여전히 눈멀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타령병이 하나 넘어왔어요 25사단에서 그래서 그 타령병 수색을 나갔다가 그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무전병이 하나 죽었어요 전우였는데 그런데 사단병력이 연병장에 쫙 서가지고 그를 보내는데요 훈장하고 포상이 주어졌어요 그 죽은 시체한테 그 사단병력 중에 그 시체한테 주어진 훈장과 포상을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저거 받으면 뭐해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시체들이 인기 좀 있다고 재산 좀 있다고 교회가 그걸 부러워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걸 추구해요 죽은 자들의 가치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2사에서 42장 18점 너희 귀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들아 귀먹으리들아 들어라 눈떠라 어떻게 내 종 내 아들 예수가 소경되고 소경되고 귀먹으리되어 너희들에게 내려가지 않았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빛들이 뭘 밝히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신의 밝음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경건하고 훌륭하게 사는지 빛으로 한번 밝혀보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빛이신 예수가 흑암이 되므로 내가 빛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밝혀요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밝혀져야죠 이 복음과 이 은혜를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 찬빛이 드러나기 위해선 이 땅에서 그 빛에 의해 빛이 된 우리가 감추어진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등불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4장의 1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이중부정의 고건법이죠 고건법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던 그런 이중부정법이에요 그 구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 뭘 등불을 그런데 그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등경 위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 누가 그 빛을 안 비추냐 누가 말 아래 감춰 등경 위에다 둬야지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비추냐면 드러내고 나타내주기 위해 감추어지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등불이 빛이 제 역할을 하면 진은 감춰진다니까요 진은 감춰지고 그 빛 속에 들어있는 진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버리고 보화가 빛나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 되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웬 교회에 잘난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은 이 세상에서 부인당하고 비워지고 약해지고 무력한 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빛이고 숨겨지는 빛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을 놀래키는 삶이 아니라 티끌됨이 폭로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빛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세상은 항상 빛을 끄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두움을 감추죠 여러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이 반드시 여러분을 끌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둬요 감추어진 모습으로 꺼져가는 모습으로 가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도 절대 끄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로 딱 뚫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금과 빛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거기서는 정말 하늘의 풍성함으로 모든 걸 다 누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은 이 세상에서 은닉되고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나려고 드러나려고 감추어지는 것이니까 잘 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선한 일도 그 일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신의 인기에 도움이 되며 자신의 점수로 매겨지게 되면 즉시 그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게 말 위에 놓여서 찬란한 빛을 비춘다고 너스레를 떠는 빛을 잃은 등불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의해 불소금을 맞을 짓인 거예요 감추어지고 숨겨진 등불과 소금 거기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진짜 빛과 그 진짜 맛을 확실하게 챙기세요 여러분은 쇠해야 돼요 하나님만 흥해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만 흥 DES матечا Haha 한글자막 by 한효정